2차 방정식 이것의 해는 α-입니다.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는 β1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다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건이 α잖아요. 여기서 건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그 건이 마이너스 1과 2인데 나머지 한 건은 2가 되겠네요. 고놈이 α라는 거죠. 그럼 a도 구했고 α도 구했지. 이렇게 풀이하는 게 중학교 때 어떤 방법이에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치? 건이니까 대입해서 a를 찾고 a를 낳으니까 방정식이 나왔고 방정식이 건을 구해서 나머지 한 건이 2다. 이렇게 풀이했던 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관계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항상 두 건이 알파 베타 두 건. 그러면 항상 이거 쓰는 거예요. α하고 1을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그게 1이잖아. 여기서 바로 a를 모르는데도 알파 2가 바로 나와버리지. 알파 2 바로 찾았지. 두 건의 곱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 두 건의 곱은 1분호 a. 이게 a가 돼. 그 a가 바로 마이너스 2고 알파는 2다. 알겠나? 금과 계수 알지? ax제곱 bx 더하기 c는 0하면 요거의 두 건이 알파 베타가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호 b. 알파 베타는 a분호 c. 요거 쓰는 거예요. 참고로 두 건의 차도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두 건의 차는 절대값 a분호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요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도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이꼴 0. 요거의 근이 베타하고 1이잖아. 그럼 또 근과 계수 관계. 베타하고 1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요식에서 베타가 바로 4라는 거죠. 베타가 4니까 근이 이렇게 됐지. 두 건의 곱은 4 곱하기 1이지 그러면. 두 건의 곱은 1분호 b니까 이게 b가 돼. 그래서 b는 4 베타도 4 이렇게 돼. 됐지? 개수들을 몰라도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란 뜻입니다.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다.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몇 차부등식이 되어버려. 2차부등식이 되어있다. 2차부등식. 그래서 아직 순서로 보면 2차부등식은 아직 안 배운 상태예요. 부등식이 안 배운 상태인데. 그래서 미리 정리할게. 2차부등식은 일단 a제곱-8a이퀄 0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방정식을 푸는 그 근부터 구해놔야 돼. 그랬더니 a, a-8이 0이 돼서 a는 0 또는 a는 8 이렇게 돼. 0과 8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 그러면 2차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 방정식 같으면 a가 0 또는 8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2차부등식일 때는 작다야 작다 이렇게. 작다 할 때는 a가 이 두 근 사이란 말이에요. 0에서부터 8이다 이렇게. 작다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푼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나중에 다 설명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식이 a제곱-8a가 0보다 이게 크게 돼서 크게. 크다 할 때는 작은 근과 큰 근 양쪽 이거의 반대. 그래서 a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a는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다 할 때는 답을 이렇게 쓰고 작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어 있었어. 그럼 여기도 같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되지? 그렇게 외워도 크다 할 때는 이렇게. 작다 할 때는 이렇게. 지금은 작다 있으니까 이렇게. 작다는 사이로 이렇게.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실근을 갖다나. 그럼 실근을 갖는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판별식이 크다 하면 안 돼. 크다 해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지금은 그냥 실근을 갖는 거 있기 때문에. 판별식. 판별식은 짝수니까 짝수 있을 거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 놈이 0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호 4보다 이상이다.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갖는 것이다. 상수 m의 값은 x에 대한 2차방정식. 그럼 중근을 갖는 조건은 뭔데? 판별식이 0이 되는 게 중근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판별식. 역시 짝수식 쓰자. 2m 더하기 1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4m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 이 놈이 0이다. 이걸 전개해 보면. 4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에서 이걸 빼는 거죠. 빼니까 봐. 이게 없어져버리지. 그래서 이 식이 지금은 2차식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4m, m, 5m 이 되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은 5분의 2가 된다. 이게 중근을 갖는 조건.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중근을 갖도라 하는 실수의 이 값은. 모두 중근을 갖도라. 그럼 앞에 것도 중근이고 뒤에 것도 중근이니까. 각각의 판별식이 다 0이 되겠네. 그래서 앞에 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 이 놈도 0이 돼야 돼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 놈도 0이 돼야 돼요. and, and. 마이너스. 자, 이제 방정식 풀이하는 거 보자. 요거는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서 풀으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는 거예요. 그치? 자, 지금은 인수분해 된다는 거 바로 알겠지? 자, 바로 이걸 인수분해. 전지식이면 안 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게 a, 마이너스 5. 해서 a는 1 또는 5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수분해 바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도 되고. 안 그러면 넌 16이다. 이렇게 보고. 넌 16이다. 이렇게 보고. 제곱은 풀이 법으로 풀어도 돼요. a, 마이너스 1이 풀마 4가 되고. 그럼 a는 1, 풀마 4에서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되는 그러한 a 값은 5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것도 0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0이 되게 만드니까. 그 값은 5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요놈은 흑은을 갖고. 그 다음에 요놈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흑은을 가지려면 판별식. 자, 역시 짝수시사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식. 그러면 6k. 요놈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 그 다음에 요식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식. 그럼 플러스 8k. 이 놈도 0보다 작아요. 아, 이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가지니까. 크다만 돼. 크거나 같다 해야 돼. 실근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할 때는. 판별식보다 크다 해야 돼. 그럼 여기서 k는. 마이너스 6분을 4니까. 마이너스 3분을 2보다 작아야 돼. 자, 여기서 k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왕하면. 마이너스 8분을 25보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다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이 푸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을 2보다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을 25는 여기 있지. 마이너스 8분을 25보다 크거나 같다. 를 동시에 만족하는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8분을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있겠는가를 찾아냈다. 그지. 그럼 이 수는. 마이너스 3점 OO 요는 수잖아. 그 다음에 이 수는. 이 수는. 이 수는. 마이너스 0점 OO 요런 수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수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이 수는 마이너스 3점 OO 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 수는 마이너스 0점 OO 이니까. 여기 있네. 그지. 여기부터. 여기 사이 있는 정수는. 이 세 개가 정수가 되겠다. 그래서 꼭 개수를 구하시오. 그지.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K값을 정할 때 서로 다른 그냥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했으니까 그러면 판별식 K-1의 제곱 짝수시선다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AC 이 놈이 0보다 크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이 이렇게 되는 없어서 1차로 만들어준다 2K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이 21이 되는 K는 2분의 20 2분의 21보다 작다 10.00 그러니까 10.00보다 작으니까 19 이런 수들이 다 되는 그런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10까지 10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라 그럼 허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허근을 갖는 조건 그래서 K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돼 또 2차 부등식이 될 뻔했지 그럼 방정식이다 생각하고 근을 구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2, 6, 12 이렇게 돼요 근이 2하고 6이 남았지 작다잖아 작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사이라 있지 그래서 요 K는 2하고 6 사이다 작다 할 때는 사이 크다 할 때는 작은 금보다 작거나 큰 금보다 크다 요렇게 자 고런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3, 4, 5 요거 3개를 더해주니까 12가 된다 그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게 중건 알파를 가질 때 중건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일단 0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판별식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요건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니까 일단 K값은 2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 K가 2가 되면 이 방정식이 2X 더하기 1이골 0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어서 그 중건이 바로 1이 중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건 알파는 1 K값은 2 자 고거를 더해라 이 말이에요 더했더니 3이 돼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건을 갖더라 이렇게 K값에 관계없이 중건을 갖더라 이렇게 중건을 갖는데 어떻게 중건을 가져 K가 무슨 수가 되든지 간에 중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이 돼야 중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 자 판별식은 2K 더하기 M 제곱 2K 더하기 M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 요 놈이 0이 돼야 돼요 요 놈이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돼야 되느냐 하면 K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파란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K가 어떤 수가 되든 간에 요게 0이 돼 버리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이 바로 중건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하자 4K 제곱 더하기 4K의 M 더하기 M 제곱 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이꼴 0 자 정리하자 요구를 정리하는데 이 식을 무슨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K가 붙은 거하고 K가 안 붙은 거로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K가 붙은 놈은 요 놈하고 요 놈이니까 4M 더하기 4 요렇게 됩니다 자 K가 없는 놈이 M 제곱 마이너스 4N 요렇게 됩니다 요게 K값이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고 요게 0이 되면 되죠 항등식 플레이하는 거다 지금 자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M이 만약에 제곱은 1이 되겠지 그럼 N은 4분의 1이 된다 N은 4분의 1이 된다 고거 두 개를 더하려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까 X에 대한 두 2차 방전식이 동시에 흑원을 갖다 둘 다 흑원을 갖다 그럼 각각의 판별식이 둘 다 이렇게 돼야 돼 각각의 판별식이 둘 다 흑원을 갖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아야 돼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둘 다 뭐고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이거는 K가 얼마야 0과 8이 되고 이거는 K가 풀마 루트 3이잖아 방정식 푼다 생각 알아있지 작다 할 때는 차이라 K가 0에서부터 8 자 이거는 작다니까 K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둘 다 작다니까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자 그러면 0에서부터 8이 있고 0에서부터 8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 범위지 자 그래서 이 K값이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그 실수 K 범위 찾아라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이것은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이것은 허근을 갖는 하나는 실근을 갖고 그럼 실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다 크거나 같고 허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더라는 실수 K값이죠 그럼 또 판별식 한번 쓰면 돼 역시 짝수 쓰자 위에 거 B다시가 이거잖아 B다시 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M M 더하기 1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엔드다 그제 자 밑에 거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M 빼기 2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위에 식은 M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 요렇게 돼야 돼 자 밑에 식은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6 일단 방정식 풀자 방정식 버튼 자 근데 요식을 잘 봐야 돼 요게 어려워 요거는 봐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떡해 다시 딴 거 신경쓰지마 요식만 봐 요식의 판별식이 1 마이너스 8 하면 0보다 작잖아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래서 요거를 문자를 세우면 M을 X로 바꿔 놓을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요거를 Y다 요렇게 해봐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 이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X축이 요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 X축과가 안 만나야 되지 그제 근이 없단 말이야 X가 Y값이 0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잖아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X가 여기 있으면 M이지 그럼 이거는 값들이 항상 어떻게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럼 언제 0보다 크거나 갔노 항상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식은 무조건 성립되는 거야 해서 요식만 성립하면 돼 요식만 요식만 성립하면 돼 요식만 그럼 요거는 근을 먼저 구하라 있지 자 근을 구하는데 근이 M-2는 풀마 4가 되고 M은 2 풀마 4 해서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부동식이 뭐야 작다지 요건 작다 작다니까 M은 마이너스 2에서 6이다 그래서 요식만 성립한다 요식 요건 항상 성립하니까 아직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이 부분 X이골 1이 2차방정식 이것의 해고 그럼 1이 이거의 해다 그지 그 다음에 2는 요거의 해야 그럼 1을 요기 집어넣고 성립하고 2는 요기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1을 요기 집어넣자 1 더하기 A는 3 빼기 B 2는 요기 집어넣자 4 더하기 2AB 더하기 4는 0 자 해서 요식을 정리를 했더니 A 더하기 B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8이면 마이너스 8이 돼서 AB는 마이너스 4다 근이다 했으니까 그냥 대입한 거야 자 그럴 때 A3성 더하기 B3성을 구하라 했잖아 A3성 더하기 B3성을 구하죠 그럼 요거는 A 더하기 B의 3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공식 대입하는 거야 그럼 2의 3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요렇게 돼 그럼 요게 플러스가 되면서 3,4,12,24 그럼 8 더하기 24 이렇게 해서 3식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했다 그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k 제곱 마이너스 그제 요 놈은 0이 아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식이라는 뜻이야 그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계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근데 만약 이 말이 없어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하면 k가 1이나 이렇게 돼도 관계없단 말이야 지금은 k가 풀마 1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k가 풀마 1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봐 1 들어가 있는 이런 거 다 답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제 허근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판별식 쓰자 판별식은 k-1의 제곱 k-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8이 k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놈이 0보다 작았거든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2k가 2보다 크면 k는 1보다 크면 되는 거지 k가 1보다 크다 지금은 1은 더 가지도 않네 그냥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나오는 요 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답 중에 요런 게 나오면 그 중에는 다 빼줘야 되는 거야 2차식이다 했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고 그럼 요게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항상 실근은 하면 크거나 같다 해야 돼 요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 위에서 판별식 작수식 써자 4a니까 16a제곱 마이너스 ac 8a 마이너스 3 3팬하고 8을 써볼까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별식 밑에 판별식 쓰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a 더하기 1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요 동시에 자 정리하자 16a제곱 마이너스 4 8 32a 플러스 3 4 12 이렇게 돼 4를 나눠버렸어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4 8 32 4 32 2차지 크다지 크다 자 그럼 일단 근을 구하라 했지 6 2 8 되네 근데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돼 그럼 근이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크다잖아 크다 자 크다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2분의 3보다는 크다 크다 있으니까 작다 하면 사이다 크다 하면 항상 이렇게 2차 부등식 푼 거야 자 이제 이 부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으니까 0하고 8이지 0하고 8인데 작다 잖아 이거는 작다니까 0과 8 사이니까 0은 여기 있네 8은 이쪽에 있지 8은 이렇게 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에 해당하니 동시에 만족하니 자 다음 중 실수의 값이 될 수 없는 거 됐다 그제 2분의 1은 될 수 있지 2분이 여기 던고 붙어 있으니까 그제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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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1은 될 수 없는 거 그 다음 1.5 2분의 3도 되네 그제 아 이것도 되는 거고 3도 1.5하고 8 사이에 3이 있지 4.5 4.5도 이 사이에 있네 그제 요런 것들은 다 될 수 있는데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못 푼 거는 2차 부등식을 못 풀어서 아마 못 풀어서 지금 안 된 사람들은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더라 적어도 이쪽만 가져도 되고 이쪽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 이 말이지 그럼 실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 보죠 1 마이너스 알파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첫 번째 식이 갖는 조건 자 두 번째 식이 갖는 조건은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알파 제곱 요놈도 요렇게 돼 각각이 실근을 갖는 범위를 찾은 거예요 그 위에는 알파가 1보다 요렇지 자 밑에 그 보자 알파 제곱 2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없어지면 2알파가 4니까 알파는 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1이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하고 요 범위에 있으면 되네 그제 이쪽 범위에 있으면 이쪽이 갖는 거고 이쪽 범위에 있으면 이쪽이 실수로 갖는 거 겹치는 부분은 없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보다 요렇게 되거나 아 2보다 요렇다 자 이 문제는 풀이 끝났고 만약에 이제 범위를 구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범위를 구했는데 범위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됐다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한쪽이 실근을 갖는 범위 여기서는 위의 식이 실근을 갖지 여기서는 위의 식이 실근을 갖지 여기서는 둘 다 실근을 갖지 여기서는 밑의 식이 실근을 갖지 어디서든 다 실근을 갖지 그래서 만약에 답이 요렇게 됐다면 모든 수가 되는 거 지금은 요거하고 요게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실근을 가지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지 그게 적어도 한쪽이 간다 적어도 한쪽 X에 대한 2차방전식이 중근을 가져라 중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 4 24 b 이놈이 0이 되면 돼요 자연수 a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럼 a제곱이 24 b잖아 b 자연수 a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제? 최소가 되는 요 b를 구하라 요 b에 제일 작은 수를 곱해주면 이게 제곱수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제? 이게 되나? 자연수의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요 수가 어떤 수가 제곱이 되는 조건비가 없잖아 3 8 24 지 8은 그래서 24는 어떤 수냐면 3 곱하기 2에 3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뭐가 곱해져요? 이게 제곱수가 되느냐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2를 곱한 거에요 자 그러면 요 식이 3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된 거에요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2의 제곱 요 수의 제곱이 돼서 b는 빨간 6이 되고 a는 3 4 12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요게 a가 제일 작게 되는 그때 b의 값은 6이 된다 이 말이예요 곱해서 제곱수가 된다는 말은 곱해서 제곱수가 된다는 말은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예요 x에 대한 방정식 이거는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a 제곱 마이너스 bc가 0이 돼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bc가 0이 돼 그 다음에 또 a는 요렇게 돼 a는 2분의 b 다하기 c다 a b c의 대소관계로 옳은 거 써냈다 그지 a b c의 대소관계로 옳어봤어 a 제곱이 bc니까 a 제곱은 2분의 b 플러스 이게 a잖아 a 제곱 마이너스 bc가 0이었다 이 말이예요 이거는 양변에 4를 곱해버리자 그럼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bc 요게 0이네 그럼 이거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죠 결국 그래서 b이꼴 c가 돼 b하고 c는 같네 b하고 c는 bc가 같으면 a는 2분의 2b가 되잖아 이제 그래서 a는 b가 되는 거예요 bc가 같으니까 bc가 같으니까 2분의 2b 그래서 a이꼴 b가 되네 a하고 b는 같네 그지 a하고 b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수가 모두 같게 된다 이렇게 3개의 수가 모두 같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쳐다보는 수술해를 하arat 감사합니다.